누나 이리 와봐 왜왜왜왜왜왜 사촌 누나가 타던건데 너 탈래? 킥보드? 우와 킥보드다 근데 분홍색이잖아 그렇지 분홍색 헬멧도 분홍색이야 깔맞춤 여자색이잖아 얼래? 그럼 너 이거 안탈거야? 다시 갖다줘? 여자색 남자색이 어딨어? 옷 잘 입는 남자들은 핑크색 입어 왠줄 알아? 그게 더 멋진거거든 종맥! 알겠어 나 이거 탈래 킥킥해 좋았어 가자 아 내가 이제 가볼까? 엇 오 내리막길이네 체제 퀵보드 타면 절대 안돼 알겠지? 오케이? 내 친구 어떤 애 이런 데서 퀵보드 타다가 넘어져서 얼굴 쓱 쓸렸다 아 끔찍해 알겠지? 오케이 절대 안 돼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고 조심조심 알겠지? 아니면 들고 내려가 다들 이렇게 퀵보드한테 맞아본 적 있지? 아 국물이야 와 안전한 도로다 채 invention 하하 rub 와 재밌다 바람에 가는다 와 강화 우 음악 아 끔 찾아와 와 아 역시 킥보드지 야 오리운 어 6학년? 너 여자 킥보드 타고 뭐냐? 여자 킥보드라고? 아니 이거 색깔만 분홍색이지 요즘 남자들도 분홍색 많이 타 정말? 너 남자가 핑크색 타면 얼마나 멋진건줄 아냐? 여자애들이 타던데 그리고 남자색 여자색 그런거 없거든? 누가 봐도 여자꺼 빌려 타는거 같은데? 아니거든 진짜 내꺼거든 여기 진짜 내 이름 써있잖아 여기 보이지? 어리움 어 진짜네 그래 좋겠다 좋아 보여? 6학년 내가 한번 태워줄까? 아니야 나는 여자색 안타 와 진짜 여자색 아니라고 ゔ sed 야 저기서 놀래 놀이터 오 완전 좋아 좋아 완전 좋아 마이스 내가 먼저 오호 악케케케 오 흔들다리 오 레이드버그 케케케 야, 포리온! 너 킥보드 주차 잘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킥보드? 아, 맞다! 구방 주차로! 간절하게 주차 완료! 하하. 리온이다. 소라, 누나? 리온아 안녕. 킥보드 타고 있었어? 아 이거? 아 이건 우리 사촌 누나가 잠깐 나한테 맡기고 왔는데 내가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안 몰아주면 안 돼서 그래서 몰아주고 있었어 킥보드 재밌겠다 누나 타볼래? 응 나 타도 돼? 물론이지 설아 누나 언제나 환영이지 우와 재밌겠다 근데 꼭 이거 하고 타야 돼 누나 이거 해 고마워 니은아 차 있는 데로 가면 안 돼 좀 있다 설아 누나 설아 누나 설아 누나 괜찮아? 저쪽에 걸려서 넘어졌어 다쳤어? 아파? 발목이 좀 아프네 어떡해 빨리 병원 가야겠다 누나 걸을 수 있겠어? 일어나 볼게 안 되겠다 업혀 업히라고? 어서 병원가자 조금만 참아 리요나 나 안 무거워? 어 하나도 안 무거워 누나 나 파랑띠잖아 고마워 리요나 하하 하하 히히히 아 아 으응 아 아 설아 누나 데려줬다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뭔가 허전하다 아 뭐지 음 음 어! 내 킥보드! 내 킥보드 어딨어? 큰일났다! 아까 내가 지찰놨는데? 아 여기 없고 어딨지 내 킥보드? 여기도 없고 자전거 대략 좀 하러 왔어! 내 킥보드 어딨어? 아! 내 킥보드! 아! 망했다! 아! 나 이제 엄마가 알면 죽었다! 엄마가 만약 네 사실을 알면? 뭐하라고? 야! 오리오! 너 금세 그걸 잊어버렸어? 아우! 진짜 뭘 못 맡겨! 아우! 정말! 아! 망했어! 엄청 혼났어! 내 킥보드! 오키님들! 오키님들도 킥보드 잃어버린 적 있어요? 아우! 저 누가 훔쳐갔어요! 제 마음에 공감해주신다면 좋아요로 위로해주세요! 아우! 아우! 들어오는 일을 좀 잊어버려서! 우수지! 아! 여수지! 오! 육학년~? 와우! 야 6학년 너가 내 퀵보드 갖고 있었냐? 한참 찾았네 내 퀵보드 아까 걷고 있는데 저건 오리온 킥보드인데 오리온이 놓고 갔나? 한 번 타볼까? 그렇게 된 거였어 야 그런 거였어? 야 너 분홍색이라서 안 탄다며 아하 그 그랬지 근데 타보니까 별로 나한텐 색깔이 없고요 상관이 없더라고 아하하 야 재밌으면 됐지 야 더 타고 놀자 뿡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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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신나게 킥보드 잃어버렸다 찾기 돼 성공 마미로 레그 인형 사달라고 아하 얘가 왜 그래 너가 무슨 인형이야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면 인형 갖고 놀면 안 되나? 제발 사달라고 마미 롱 레그 마미 롱 레그 마미 롱 레그가 뭔지 엄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돼 마미 롱 레그 너 그거 사주면은 이번 주 용돈 없어 어 없어도 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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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알겠어 보자 얼마인지 예스 마미 롱 레그 아우 왜 이렇게 비싸 응? 이거 이거 맞아?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마미 롱 레그 아우 진짜 알겠어 사줄게 옵션 누르니까 8,000원이 더 붙네 나이스 마미 롱 레그 사준다 나이스 예스 아우 지겨워 아우 무턱 떼고 그냥 사달라고 한다니까 마미 롱 레인지 뭔지 어 얘 얘 나중에 우리 또 통화하자 응 이거 마미 롱 레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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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누가 이런 새 인형을 버려놔 인터넷으로 사지 말고 이거 줘야겠다 너무 예쁘지 않아 키 키 키 키 키 키 어 마미 롱 레그다 인형이 벌써 왔다고? 우와 응 벌써 왔어 엄마한테 찾아왔어 택배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2시간 배송인가? 하하하하 아무튼 마미 롱 레그 반가워 fills Hel weary 귀엽다 귀엽 Kü키야 너 이건 먹을래? دا 뭔데 그게? 제일이랑 푹픽 캔디 오엄마 웬일이야 그런 거 절대 못 먹게 하더니 먹을래 jullie 음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으음! 음! 맛있어! 으흐흐흫 으엇! 어? 아...뭐야... 학교 갔다 와서 잠부럽나... 어? 양갈래! 너 우리집에 웬일이야? 아... 글쎄 모르겠어. 나 너네들 왔는데 아줌마가 준 젤리 먹고 그 다음 기억이 없네. 젤리? 나도 팝핑캔디 부러진 레인보우 젤리 먹고 기억이 없는데. 나도야 뿌! 너희는 이제 갇혔어. 엄마? 너네 아줌마야? 엄마가 왜 마미룩 레그가 됐어?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말고 엄마가 방 탈출을 준비했거든? 거기서 탈출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알겠니? 어... 방 탈출? 뿌! 아무튼간 했지? 거기서 못 나오면 그냥 죽는 거야. 알겠니? 15분만에 문제 풀어서 나온다. 응? 딱 15분 준다. 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5분? 엄청 짧네. 저거 우리 엄마 아니야. 이상해. 엄마가 왜 저러지? 방 탈출! 야! 해보고 싶은데! 뿌! 빨리 문제 풀어서 빨리 탈출하자. 우리 시간 없어. 여기 파란색 손바닥 있는데 왼손이 올라가는 건가? 어! 쪽지다. 쪽지가 내려왔어. 우와! 신기해. 열어봐. 뭐지? 뭐지? 컴퓨터를 여시오? 컴퓨터를 열라고 하는데? 어? 그럼 열어볼까? 어? 뭐지? 어? 뭐지?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글쎄. 뭘까? 토끼도 이것만 나오는데? 뭐지 이게? 아! 뭐야! 아! 아! 뭐야!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런 거 진짜 하지 말라고. 마미롱 레그! 나 정말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이게 재밌어요? 뿌!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마미롱 레그가. 우리 엄마 조종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조종? 마미롱 레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그래. 빨리 여기서 나와서 엄마를 구출해야 해. 꼭 나가서 구해드리자. 정말 안 되겠어. 마미롱 레그. 너 그 인형 어디서 놨어? 너 내 집에 오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오고 있었거든? 지하 주차장으로 오고 있었거든? 1층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딱 퍼피가 있는 거야. 어? 퍼피다. 어? 해. 우와 나 이 인형 갖고 싶었는데. 나랑 똑같지 않아? 양갈래잖아? 뿌! 뿌! 너도 뿌 할 줄 아니? 해볼래? 뿌! 근데 왜 버려져 있니 여기에? 뿌! 응? 응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래 같이 가자. 응. 그렇게 된 거야. 뿌! 지하 주차장에서 죽은 거라고? 어? 아.. 아.. 빨리 나가자. 엄마 구해야지 뿌! 그래 맞아. 어서 해보자. 아까 왼손이었으니까 이번엔 오른손을 대면 단서가 나올 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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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돌림판이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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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내가 해보겠어. 그냥 하셔야 하네. 어? 저기 창문? 커튼 쪽을 가르키네. 커튼! 접. 어? 창문 열어 볼까? 오! 열려! 어? 어?! 전륙 탈출 하는 건가봐? 뿌! 그런거봐. 나가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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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너 마비롱래그 우리 엄마한테서 나와 그럴 순 없지 나를 빠져나가게 하긴 쉽지 않을걸? 너 마비롱래그 양글레 나한테 퍼피 인형을 줘 퍼피? 어떻게 된거지? 감히 나를 방비 가두다니 이걸로 끝날토록 여기서 나가면 너희 모두 가만 안 둬 다음타를 기대해달라고 좋아요 3,000개가 넘으면 바로 2탄 때 엄청난 추격신을 보여줄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마비롱래그 방탈출하기 대 성공! 팡! 팡!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다